우주야! 빨리 당겨! 어떻게 좀 해봐! 으악! 으악! 넘어가지 말고 진정해요! 멈춰! 이럴 수가... 전설이 사실이었어. 여길 오면 안 되네. 전부 잡아! 으악! 저기, 일단 말로 하자고요. 내가 누구랑 있게! 와하! 한 박사님? 에? 만났어 반갑구먼. 혹시 박사님을 괴롭히나요? 또 저 할아버지요. 에? 아니요, 촌장님. 제 친구들입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제가 실례했군요.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섬을 떠오르게 한 건 아키온 스톤 때문인 것 같아. 다들 잠깐만! 나 금방 돌아올게! 야, 우주! 기다려요! 방법이 떠올랐어요! 아하! 아하! 흠! 이럴 줄 알았어. 아키온 스톤과 확실히 관계가 있어. 에너지 신호가 이곳에서 잡히고 있다. 준비됐지? 예금 더 빨리 나갔어. 찾았다. 나는 볼 일이 남았을 텐데. 전 그러면 내 부하들부터 상대해, 난 가볼 데가 있으니까. 전 그러면 내 부하들부터 상대해, 난 가볼 데가 있으니까. 아니요, 생각보다 쉽게 끝나겠군. 그러지마. 시끄러. 잘 있어라. 그것만 챙기고 떠나지만 둘의 위치가 바뀌었어 소비 추락하고 있어! 그럼 어떡해!